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10편 28편에서 33편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고달픈 형평과 처지를 하나님께 도로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언제나 다윗을 위협하고 있었기에 다윗은 한시도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국가를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비결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10편 28편에서 33편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44일 10편 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10편 29편 다위세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둘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 송숫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30편 다위세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리지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10편 31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룹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원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딧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므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지질 때에 죽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0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1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여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부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부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부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반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의 말씀 10편 28편에서 33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여호와의 소리 즉 우레소리 화염 진동의 이미지로 웅장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7번이나 언급하며 노래합니다 10편 29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형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과 시륜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뒤흔든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소리가 가나안의 가장 북쪽의 땅 레바논에서 남쪽 가데스 광야까지 즉 가나안 땅 전체에 펼쳐지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동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권능의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잔양합니다 레바논과 시류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솟아있는 산맥 즉 시리아 해안을 따라 두로에서 아르밭까지 약 160km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맥입니다 두 산맥의 평균 고도는 대략 1800여 미터이지만 안티 레바논 산맥 최남단에 있는 최고봉 시련 곧 헤르몬산은 해발 2814m나 되는 산으로 가나안 북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류는 가나안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속한 곳이었으나 다윗과 솔로몬떼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던 희위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과 시류는 이 두 산맥 사이에 레바논 골짜기에는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있어 대부분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곡대기는 항상 눈으로 덮여 있고 전망이 뛰어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등 울창한 산림이 잘 발달하여 있었고 솔로몬 당시 도로왕 히람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궁전 건설을 위해 레바논의 각종 목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고 했는데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10편 3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춤이 되게 하셨으며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렸던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표제어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교훈적인 시, 묵상시 등 10편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스길은 10편 32편, 42편, 44편, 45편, 52편에서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10편 150편 가운데 마스길처럼 표제어가 있는 10편은 116편이라 됩니다 10편의 표제를 통해 저자, 음악기법이나 악기, 저작식이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참외신 10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죽게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우리아 사건 이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회개, 용서와 기쁨의 전 과정을 간증합니다 이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 십편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토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이름을 맛쓰길 즉 교훈적인 시로 옳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I'll be at 30,000 feet from the middle of the back For our future impact we'll save life So make sure that there's a 90,000 water we're able to save everything A lot of people for our lives Straigh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our church Is to connect to the better This is something we could see